워어! 그pes imagination 저 하늘에 Can you feel the rush, can you feel the rush 마법 속에 갇혀가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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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도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내가 먼저 온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일주간 내 휴사원, 어, 일주간 내 휴사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내 자리가 어디였지? 아, 참. 역시 또 내 옆이 좋다고. 앞쪽으로 들어가서 채워야지. 그래, 그래. 아이고. 근데 웬일로 일찍 왔대, 최사원? 항상 일찍 오지. 출근하고 마시고 커피 한다. 아이고,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이고, 잘 세셨습니까? 깡패 아니야? 연준 사원도 웬일로 일찍 왔네?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 언제 오는 거야? 다른 사원들은 언제 오는 거죠? 아, 시간이 몇 시야, 지금? 굿모닝. 아, 늦으면 늦어. 아, 뭐야. 아, 커피 사 온다고 좀 늦었어. 아, 당당하네. 장사가 잘 되더라고. 우리도 커피 쪽 좀 일곱하고 좋았고. 고통은 나쁘지만. 나쁘진 않지만 늦는 건 늦는 거 아닌가? 조사를 하고 온 거지. 여기 왜 비워있죠, 자리가? 아, 태연 사원 언제 오는 거야? 아, 지금 시간이면. 아, 지금 시간이면. 아, 지금 시간이면. 아, 커피 우선 잘 되지? 제가 교육 담당인들 잘 하셔야 될 텐데. 교육 시간을 상당히 잘 맞춰오세요. 자기가 좀 일찍 온 거거든요. 다들 일찍 잘 오셨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기분 아니겠습니까? 역시, 역시. 딸랑딸랑. 네, 안녕하세요. 모아상사 신입 교육 담당 강태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첫 오늘 업무 하면서 모아상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여기 저희 사훈이 걸려있는데 한 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투! 우리 모아상사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관계에서 일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늘부터 수직적인 관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평적인. 또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합니다. 서로에게 닉네임을 지어주고 뒤에 모모님을 붙여서 소통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좋아. 각자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 구성원의 사원증을 받아 닉네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쩐지 여기 사원증에 이름이 비어있더라고. 잠시만. 아주 기발한 닉네임 기대하겠습니다. 아, 무섭지? 뭐가 제일 좋을까요? 딱 입에 쉽게 하는 게 좋을텐데. 뭐, 스루에서 스님 이런 거 하나. 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게스트입니다. 그런 아이디어 아주 좋아요. 쭈뼛이죠? 쭈뼛, 쭈뼛인가요? 혹시 시옷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감사합니다. 단글이 참 어려워요. 한국은 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또 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는 원활하게 하시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영어만큼은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외 나가면 소통 자유자재로 가능한가요? 6개 국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브라질어, 독일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앞으로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랑 소통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사장님 끝났나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든 사원에게 주면서 누구누구님 하면서 주는 걸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쭈뼛님으로 할게요. 아, 네. 쭈뼛, 쭈뼛. 어, 귀엽게 귀까지 그려주셨네요. 어울리네요.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쭈뼛님. 사원 쭈뼛입니다. 듬직하고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연주 씨가 전에 식사 시간 너무 잘 먹길래 고깃집 단골손님. 단골손님으로. 단골손님으로.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고 하자. 아, 저 정신 차려님. 아, 정신 차려님. 아, 정신 차려님. 아, 정신 차려님. 아, 정신 차려님.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유닝카이로 했습니다. 유닝카이님. 유닝카이. 유닝카이. 유닝카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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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기발하네요. 앞으로 닉네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나 욕하면 부모님 욕하는 거. 아, 뭐하세요 부모님. 부모님 잘 지었다. 네, 업무를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희 사문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두두. 내일 또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기 때문에 설득의 기술을 오늘 연말 봅시다. 아, 좋습니다. 가상의 클라이언트 분을 상대로 설득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우주에서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주에서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외계인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설득력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주 라이삼 틴트 중? 하나 더 켜주세요. 설득력에 박차를 가할수록 모아 봉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요. 책의 모아 봉이 모두 켜지만 성공입니다. 스탑 해주시죠. 스탑. 네, 먼저 이걸로. 좋습니다. 왜요? 하룻강아지와 범이 싸우면 하룻강아지가 이기죠. 이기죠. 이깁니다. 이기죠? 할 말 있습니다. 필사직생 들어보셨습니까? 필사직생. 네,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살고 나면 죽고 죽고 나면 살고 싶다. 얘는 오늘이 그냥 마지막 날이다. 하고 범이랑 싸우는 겁니다. 유명한 종 중에 시구르 자브르 종이라고 있습니다. 시구르 자브르 종. 그 종의 특징이 어떤 거냐. 잘 싸웁니다. 얘네는 눈만 봐주시면 싸워요. 개가 덩고양이랑. 그렇죠, 그렇죠. 전문 복서가 범이라면 하룻강아지는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데 스트리트 파이터랑 복서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모래 싸우고 하면 하룻강아지는 그냥 이깁니다. 모래 맞으면 그냥 훅 갑니다. 범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조그마한 강아지를 막 덤빕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나 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방심하겠죠? 네. 되게 거만하게 볼 거예요, 하룻강아지를. 작은 거 죽어냈다고? 그렇죠. 그리고 범은 고양이과예요. 그리고 범은 고양이과예요. 고양이 갔어요? 강아지 갔어요? 제가 이깁니다. 우리 팀 대표 강아지상 휴닝카이와 범의 범규. 둘이 싸우면 범규는 뼈가 우스러워질 겁니다. 또 이기는 범이에요. 휴닝카이가 압승해요. 맞습니다. 켜졌어. 할 말이 되게 많죠, 이거는. 개 이쪽 친구들이 사냥의 공장이 뛰어나요. 애초에 사냥 개가 있잖아요. 사냥은 호랑이는 없죠. 개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저희가 지저분한 치열한 싸움을 보게 되면 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만큼 상대들이 개들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혈투였으면 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너무 잘하면 뭐라고 하죠? 개 같다고, 개 같다고 하죠. 아 그래요? 개처럼 세다 해서 개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잘해. 그냥 호랑이 같다고 하지 않잖아요. 요즘 뭐 개 세다, 개 잘한다. 개는 힘의 상징이에요. 또 영어에서도 개가 독이잖아요.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독. 그렇네요. 잘 얘기했었다, 이거는. 바로 켜지죠? 바로 켜지죠? 바로 켜지죠. 어, 뚱 잘하시네요. 그럼요. 우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북은 가장 귀여운 생명체. 오, 귀여워. 귀여워. 오, 귀여워. 강예리 귀엽지. 맞아요. 오, 하나 켜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설득력 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숙소에서 노트북을 진짜 하루 종일 붙잡고 있잖아요. 키우고 있죠. 키우고 있어요. 전 진짜 이 매끈한 모서리가 이렇게 기울일 수가 없어요. 진짜요? 정말 눈물 있잖아요. 뽀뽀해주고 싶으군요. 뽀뽀해주고 싶으군요. 뽀뽀어주고 싶으군요. 뽀뽀어주고 싶으군요. 노트북 이름이 뭐죠? 노트북 이름이 뭐죠? 노트북 이름이 뭐죠? 두팔 입니다. 오, 제 노트북 이름을 삐뽀긴가요? 삐뽀이에요. 삐뽀어요. 삐뽀야. 삐뽀야, 접어! ahh, 집 받았다. 삐뽀 agenda. 삐뽀자. 아, 집 받았 dirt.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말은 또 잘 들어요, 윤빙보가 되게 교육을 잘 시켰는데 어, 켜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머지 중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유능한 사원들이 다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이번엔 너무 좋네요 인간의 수명은 사실 400살이다 맞죠? 맞죠?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캡틴 아메리칸 선생님도 그만큼 사셨을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미라도 있지 않아요? 미라고 해서 수명, 아직 숨이 붙어 있던 걸로 미라클 맞습니다 되게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설득하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틀린 말이었으면 반박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또 옛날에 틀린 말이 없어요 호라인 그린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호라인 그린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데 뭐 400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400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네, 말씀하셨네? 네, 안 돼 밖에 없는데 해봐, 괜찮을 것 같아 해봐, 해봐 근데 이거를 뻔뻔하게도 괜찮을 것 같아 저희가 수명을 정하는 거를 엄마 몸속에서 태어난 이후부터 수명을 치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엄마 뱃속에 살고 있고 그 전에는 아빠 몸에도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때부터 수명을 쓰면 어쩌면 몇백 살이 될 수 있죠 그 전에 할아버지 몸에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할아버지 몸까지 갈 수 있는 거 정관이지 정관이지 수명을 어디서부터 친 날에 따라서 팩스 인장이 될 수 있어요 오, 하나 켰어, 하나 켰어 하나 켰어 하나 켰어 하나 켰어 되게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얼마 전에 400살이 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어디였지? 호주 쪽에 갔나? 오스트랄리아 성함이요 성함이 성함이 주원아이며 전신하? 주원아이며 전신하? 주원아이며 전신하? 전신하 성함이 제임스? 맞지?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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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두 번이에요 제임스 제임스 성도 제임스 성도 제임스구나 이분이 1600년대에서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혹시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라고 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전국에 불 들어온 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중력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사람 400살이 아니라 천사님이었나요? 승기 기관차가 움직일 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타고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우리 휴닝카이 씨의 의견에 힘을 실차면 제임스 제임스님 맞죠? 네, 제임스 제임스님 그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자칫인 겁니다 아 그런 깊은 인연이 네, 네 존 제임스라고 존 제임스 아, 여러분들 전래동화 중에 삼년고개라고 하시나요? 아, 그게 무슨 이거 실화로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아, 그거 실화? 삼년고개가 이제 거기서 부르면 아, 부를 때 삼년씩 수명이 늘어나요 몇 번 부르셨습니까? 네 실제로 150번 정도 불러서 지금 한 46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 이름이 뭔가요? 그분 이름이 이제 제임스 제임스의 언니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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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는 남자가 된다고 스티브 스티브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는 그런 건 문의 없었습니다 언니라면 스티브 제임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00원 4,000원 아니면 남편이랑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따라가니까 맞아요 스티브 스티브 스티브랑 결혼했으면 스티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언젠간 저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유니카이 몇 살이세요? 저는 814살 314살이 넘는데요 네 넘어요 충분히 넘어요 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수명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평균치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800년을 사는 사람이 가끔씩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절충이 돼서 400살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네요 성공했네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잘하네요 오늘 솔직히 잘 배운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 날개를 숨기고 살고 있다 지금 다 날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애초에 부위 중에 날개뼈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죠 모든 동물이나 인간은 진화를 해오죠 진화를 해야죠 그 환경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도 원래 날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는 날아다녔습니다 그럴수도 그냥 퇴화하게 된 거죠 예전에 그 쌍둥이 형제가 라이트 형제죠 저도 그 형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제 날개를 없앤 그녀는 맞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날개가 없으신 거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이제 날개뼈로 그냥 간추려진 거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원래 인간은 날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날개 없이 태어난 형제가 라이트 형제였어요 날개가 없어서 가벼웠나 보군요 라이트 형제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라이트 형제는 항상 날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고 그 재미에 빠져 사람들이 점차 날개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서 인간들은 날개 쓰는 힘을 안 사용하게 되고 네 그 날개는 퇴보하게 되고 몸속에 숨기게 되죠 그렇죠 몸속에 숨기게 되면서 이제는 날개가 안으로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포착된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립다 이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문명이 덜 발달됐을 때 날개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죠 그렇죠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어요 까먹으신 겁니다 핸드폰 맞으신 거 핸드폰 맞으신 거 굳해질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 얘기하잖아요 꿈이 뭐냐 날고 싶다 날아보고 싶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비롯된 거 아닌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뭘 놀래냐 우리가 한국말 하는 거랑 비슷한 노래 오늘 하나 켜졌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은 길가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제 814살 그때쯤 비둘기 어땠습니까? 그때쯤 비둘기면 곁에만 가도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날아가죠 어땠습니까? 그때 금방 날아갔죠 쳐다보기만 해도 날아갔습니다 네 요즘 비둘기 어떻습니까? 안 날아갔어요 이렇게 비둘기들은 점점 날개를 피쳐나가고 있어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들의 환경이 시간이 더 지나면 비둘기도 날개를 잃을 것이다 네 비둘기도 이제 날개를 잃을 때 워닥이 잃을 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워닥이 잃을 때 안 날아가는 이유가 동족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날아가는 거라 쟤네도 날개를 달린 친구들이구나 저희한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로 우리 타조라는 친구가 있죠 아 그렇죠 다르시고라도 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커졌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저 아까 봤거든요 우리 피니님 뒤에 날개 있는 거 천사 아니었나요? 천사 아니었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아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날개 달린 천사 같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모아분들은 모아분들은 크라잉이다 한단 말이야? 똑같다는 말이죠 그냥 똑같다는 말이죠 그냥 지금 이 의견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모아분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의견이랑 똑같거든요 오 그렇죠 모아분들은 언제나 진실만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설득력이면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들 유무한 사원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어?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어? 시계가 어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아 다 보이는데 나도 보는데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밥 먹으러 갈까요? 메뉴를 정해봅시다 메뉴 치킨 아 치킨은 좀 단골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고기 어떠신가요? 아 점심부터 고기는 조금 자 한 번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냥 김밥에 라면 김밥에 라면 먹읍시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밥에 라면 김밥에 라면 김밥에 라면 역시 부모님 부모님은 위대하다 나중에 가시죠 따로따로 좋아요 잘 기다려 아 가볼까 삐뽀야 제가 싸울게 아까 뽑힐 하지 않았어? 네? 삐뽀야? 삐뽀야 아 뽑힐 하지 않았어? 아이고야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이고 밥 먹자 아 여기 회사 직장이 굉장히 잘 돼 있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싸왔죠? 네 싸왔어요 거스락은 항상 뭐 저희 또 어머님께서 손수 싸주셨거든요 아 저는 형이 싸줬는데 아 형이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손수 직접 만든 제가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형 보고 어우 되게 실력이 너무 그럼 실력이 엄청나죠 실력이 엄청나죠 네 이거 누가 봐도 손수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피를 랩까지 이런 라멜까지도 심지어 네 아 좋은데요 형님께서는 뭐 저는 이거 이제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을 갖고 좋은데요 네 네 3년째 저희 주변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나 지금한테 제일 건강식이네 이거 뭐야? 감자구나 역시 다리네 집안에 다시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형이 군대 갔다가 요리에 이제 취미에 찾아가지고 오 네 갔다 오면서 이제 저한테 요리를 되게 자주 해줬었거든요 아름직하다 군대 요리가 그렇게 맛있잖아요 네 군대 밥이 형 저 형이 이제 유격 네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 먹었다고 아 네 유격 연습할 때 이제 기상 신경을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진짜 중요하죠 역시 우리 형 저게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성다운데요 저 우리 형님 오늘 족발에서 팔려고요 아 보적에서 보적에서 팔려고요 또 네 저는 옆집 아저씨께서 따주셨거든요 대박 친한가 봐요 되게 아 네네 그저께 처음 했어요 네 아주 말숨씨가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말숨씨 어 옆집 아저씨께서 편의점 사장님이셔서 아 이렇게 이렇게 삼각기 와 대박 와 대박 연주씨가 좋아할만한 우와 사장님들 우와 사장님들 우와 진짜 진짜 이 정도 좀 받아왔습니다 근데 딱 다섯 개네요 아 우리 직원들 거까지 그러게요 딱 맞았네 저희는 저희 어머니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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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셨어요 좋은 거 해주셨겠지 진짜요 직접 만들어주신 콜라하네요 우와 와 직접 와 손재주 너무 좋으시나 손재주 너무 좋으시나 이거를 집에서 만들기 가능하구나 소주주스까지 대박 솜씨가 정말 아시네 엄마 솜씨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상상은 못했는데 대박인데요 감사하네요 네 되게 다양하네요 한 번도 안겨줬어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을까요? 그럼요 황스 나 다섯 개 오늘 다섯 개 치아 요리하는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 요리해서 좋다 여기 얼음도 되게 고급이네요 그러게요 어? 근데 되게 편의점 determin의 음식 원래 먹는다 에스프레소 브레이핑 나 상각 김밥 안 돌려 먹는데 벌려먹구나. 나도 원래 차갑게 먹긴 한데 멤버들은 벌려먹을까 봐. 나는 밥 차는 거 좋아해. 나도. 맛있게 먹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메리카노는 필수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계란이 상당히 맛있어요. 부모님. 역시. 3대째 내려와서 그런가 봐요. 진짜 맛있다. 멤버들은 실제로 만약에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거 하고 싶었나요? 저는 그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지 않을까. 리더가 하고 싶어. 해보고 싶긴 하죠. 궁금한이네. 한 번 해볼래요? 한 일주일만 해봐. 거절하겠습니다. 나 아까 생각해봤는데 게임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게임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막 디자인하고 이러고 하죠. 패션 쪽 하진 않을까? 응. 난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 패션 디자이너 직접 만드는 거? 그냥 작은 편집사 같은 거나 뭐. 뭐 하나 했을 거 같아. 수빈이 형은요? 수빈이 형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되고 싶다고 했어. 졸업사진 연예인. 자신감이 충분했다고. 초등학교 졸업사진 때 연예인이라고 꿈을 쌓았더라고요. 그냥 이순이가 멋있어, 이순이. 뭐 요리사도 하고 싶다 했었고. 이것저것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연예인이 하고 싶었나 봐. 응. 그냥 회사 다녔으면 재밌었을 거 같아? 회사 다녔으면? 응. 재미도 있고. 나쁘지 않았을 거 같기도 하고. 박진갈 넘치기네 이 직업이에요. 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잖아 진짜. 아 별로 알 수가 없어. 건강검진할 때도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잡니까? 우린 맨날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춤을 운동이라 생각해. 유산시 운동을. 유산시 운동을. 그걸 생각하고 당당하게 네 다섯 시간을 적어놔. 직업 만족도는 저는 되게 높습니다. 재밌어? 지금 현재에 되게 만족해요. 진짜 이렇게 재밌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실정을 올리기 위해선 언제나 홍보가 필요하겠죠. 모르는 물건도 홍보할 수 있는 영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어? 뭐야? 저. 돌아가요. 우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수위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좀 세긴 하네요.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팀워크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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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 살려. 아. 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унд